대출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죠?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비롯해서 일부 은행들이 움직여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저희는 일선에서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 회원님들이 낙찰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렇게 대출을 진행하고 이미 낙찰받아서 또 진행하고 있는 지금 과도기 이 상황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옆에서 바로 또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끈따끈하게 현실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한번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오락가락 정책 속에 8월 주택담보대출 역대 최대폭 늘었다. 아, 그렇죠? 여러분 느끼나요? 8월 달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지금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8월 달에 왜? 지금 이제 막 이구민권이 움직이니까 이제 뭐라 그래? 이런 기사까지 나와. 뭐라고? 여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너도 나도 은행 달려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지금 마지막 기회야. 따끈따끈하게. 오늘 뜬 기사죠. 역대 최대 증가. 뭐 이런 기사 뜨고요. 역대급 주담대 폭증. 8월 가계대출 9.8조. 3년 내 최대 폭 증가. 이런 상황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출 임원임하고도 지금 직전에도 지금 또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받았어요.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여쭤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도기다 보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지금 분위기가 약간씩은 변동이 있었으나 지금 최종적으로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주택담보대출 1구민권에서는 제재가 있습니다. 자, 근데 1구민권에서 어떤 게 있냐면 MCI, MCG라는 걸 알죠? 약간 신탁대출과 비슷한 유형의 대출 상품인데요. 이렇게 방빼기를 안 하고 대출을 최대한 해주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MCI, MCG를 하더라도 1구민권은 방빼기를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1구민권은 대출이 축소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2구민권에서는 MCI, MCG 방빼기 안 하고 그대로 대출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업자로 대출받는 것도 대출 기존과 비슷하게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대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예요. 2구민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금융, 대부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용해도 되는 거고 1구민권하고 2구민권의 대출 이율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한 0.2%, 0.3%, 많이 나면 0.4%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구민에서 한 5%의 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2구민은 5.2%, 5.3% 이런 식으로 이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물론 이자를 좀 더 내긴 하지만 이자를 좀 더 내는 안이 있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더 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택시장에서의 담보대출은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매사업자로 해서 신탁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DSR을 안 보고 해주는 은행이 있고 보고 해주는 은행이 있고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과도기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중요한 건 해주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여러분 한두 군데 전화한 다음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그런 줄 알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 군데 전화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와중에도 이금융권에서는 기존과 똑같이 대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에는 무주택자면 90% 대출도 되고 최초 생계라면 그리고 아니면 80% 막 이랬었는데 이것도 약간 70%대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주택이 있는 분들이 또 주택을 받게 되면 60% 이거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걸 좀 해줬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다는 한 60, 70% 한 10% 원래 나오던 것보다는 그 정도 좀 빠진 느낌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모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분위기는 그런데 또 다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일단 현재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존처럼 지금 해주는 곳이 있고 약간 적용해가지고 조금 낮게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여러 군데 알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많이 해주는 곳을 찾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이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인정소득. 연봉이 천만 원으로 인정해주는 거 밑에는 연봉을 5천 원으로 인정해주는 인정소득을 국민연금을 3개월 동안 39만 4천 원씩 이렇게 내고 있다 그러면 이걸 인정해주고 건보료도 이렇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인정소득이라는 게. 지금 이거를 인정해주는 데가 있고 인정 안 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과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 제 생각에는요.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항상 규제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6개월 후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오더라도 6개월 후 1년 후 뭐 이렇게 됐더라도 반드시 이거를 또 인정해주는 곳은 언제든지 항상 존재한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상상도 못할 텐데요. 저희 교육생 회원님들 중에도 경매로 아니 은행에서 20년 동안 그것도 대부업계 대부계의 대출 업무를 보는 곳이죠. 그런 데에서 근무하신 분도 여기 경락장금 대출의 세계를 만나고서 와 이렇게까지 되는지 몰랐다. 많이 배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유연한 곳이다. 이분들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100% 무조건 완벽하게 모든 은행이 듣지는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연한 마음으로 안도하면서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린 거고요.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시장 계속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또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요즘에 공장 창고 낙찰받기 참 좋은 시즌이거든요. 토지라든지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또 약간의 변화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90% 이런 식으로 비교해가지고 낮은 걸 대출해주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근생하고 공장 창고 이쪽 시장이 감정가의 60% 정도 이 정도의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조금 나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감정가의 60%면 보통 낙찰받는 비율로 따져본다 그러면 낙찰가의 80%, 90%, 95%도 대출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유연하다. 그리고 이 국민권에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문의전화를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굿모닝 경매, 우리 베프 식구들 여기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베프TV 식구들한테도 정보를 드리려고 발빠르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더 지켜보고요. 좀 더 명확해진다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보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또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약간의 광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서서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홍보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주말에 전문가반을 아마 자주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요청이 많았었어요. 나는 전업투자자가 되고 싶다. 난 이제 회사 그만두고 정말 이게 전업투자를 해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비용들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정도로 월세 세팅, 실차익 세팅 이런 것들을 좀 나는 이젠 그만두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그래서 시간이 없다 하셔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주말에 이번에 전문가반을 21일 날 명절이 지나고 난 그 주 토요일이죠. 이제는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네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전문가반이 개설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아울러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기존에 우리 회원님들이 운영되는 반이 있는 반면에 원래 기존 14기까지는 실전반 회원님들에 한해서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함께하는 분들을 추려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외부에서 나는 실전반 이상 수업을 들었는데 이거 내가 또 듣고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인정할 테니까요. 저희 실전반 수준의 수업을 이수하신 분들이 신청하신다면 전문가반을 바로 들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퇴사가 마려우신 분들 이제는 전업 투자자로서 내 노후를 어떤 나의 노동 없이 정말 불로소득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 정지적 자유를 더 빨리 그리고 모든 종목의 부동산을 총망라해서 깊게 현장 임장도 함께하면서 아침도 저녁까지 주 2회 토요일 일요일 3개월 동안 빡세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물론 저희가 실전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전반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의지력이 있는 분들은 정말로 잘 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멱살을 잡고 가야지 잘 되는 분들 있죠. 왜? 약간 자아의지가 조금 약하신 분들 근데 이번 기회에 내가 뭔가 확실하게 몸을 담그고 결과를 확실하게 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와 오랜만이에요. 뾰로롱님, 묵몽자님, 선봉인의 식품적 마라탕 식자재님 멘토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했는데 뚜둥! 방송 감사해요. 냥몽이님. 와 반갑습니다. 네. 최현주님 살 빠지셨어요. 그 반가워서 밥하다 말고 들어왔어요. 잘했어요. 보라빛미소님 똘부네님 아침 방송해 주시면 안 되나요? 유유해 주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대박이마님 다하세님 힘내라 알서방님 태기맘님 별고래님 기운 받고 가겠습니다. 내일 입찰 갑니다. 그래요. 빠박! 우리 알서방님이 낙차 받을 수 있도록 기를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좋은 팔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금신저님 대출 궁금했었는데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재리님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더 좋은 정보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프 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됩니다. 화이팅!